방탄소년단 BTS 위 정국이 글로벌 음악계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다. 정국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위 글로벌 톱 아티스트 차트에 무려 500일간 이름을 올리며 케이팝 솔로 가수로서는 최초로 이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로써 그는 군뺏기에도 올타임 레전드 팝스타로서의 의상을 과시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세계적인 음악통계 계정인 차트 데이터 와 팝플로 팝플랍은 정국의 이 기념비적인 기록을 공식 발표하며 전세계 팬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그간 글로벌 톱 아티스트 일간 차트에서 케이팝 솔로 가수로서 최고순위의 4위를 기록한 정국은 스포티파이의 여러 기록을 독보적으로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전국의 싱글 세븐은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억 9억 10억 11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대기록을 연이어 세웠고 20억 스트리밍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 2023년 스포티파이 연말 결산 차트 톱트랙 오브 2023에서도 단 4개월 만에 4위를 기록하며 전세계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국의 세븐은 스포티파이 일간 글로벌 차트에서 1위로 첫 데뷔했으며 아시아 아티스트 곡으로는 최초이자 최장 기간인 71일 동안 1위의 자리를 지키는 기록을 세웠다. 또 350일 동안 글로벌 차트 톱50에 랭크되며 신기록을 달성해 아시아 아티스트로서의 새 역사를 썼다. 전국은 자신의 솔로곡 7, 3D, Standing Next to You, Standing Next to You로 스포티파이 일간 글로벌 차트 1위를 연이어 석권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막강한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스포티파이 역사상 1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곡을 19곡 보유한 최초이자 유일한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린 전국은 역대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도 최초로 9억 이상 스트리밍 곡을 3개 보유한 기록을 세웠다. 전국의 첫 솔로 앨범 별표 골든 역시 스포티파이에서 45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아시아 솔로 아티스트 앨범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 기록을 달성했다. 그의 개인 계정은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로서 최초로 월간 청취자 수 4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총 74억 스트리밍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전국은 단 3곡 드리머즈, 레프트 앤드 라이트, 스테이 얼라이브만으로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중 가장 짧은 기간에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세븐으로는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 주간 최다 스트리밍 횟수 기록을 세우며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공식 등재되는 영광도 누렸다. 전국의 신기록 행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그의 독보적인 행보는 케이팝을 넘어 글로벌 팝스타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